안녕하세요 민들레 뮤직 김용수 입니다. 예 오늘 그 이 악기가 수리가 들어가 있는데 폴 베르니 라는 제품 아마 이 제품을 천만원을 주고 한 5년 전에 구입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악기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 하면은 이 악기가 음이 몇가지가 코맹맹이 소리를 하고 어 그 다음에 어깨 끈이 다 떨어지고 자 그래서 이제 어깨 끈을 제가 요 가죽 제품으로 가죽 제품으로 어 여기에 지금 현재 제가 판매 6만원 하고 있습니다 요거 말고 이제 합성피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에 지금 현재 한 4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자 요거 이제 어깨 끈 깔고 그 다음에 으 음 으 그리כול 보시면은 médium 아 그래도 이 그것도 다 떨어졌자시오 요 이거 이게 그리고 손목걸이죠 손목걸이가 다 떨어져 가지고 제가 그 손목걸이 카브를 만든 겁니다 제가 직접 제작해 가지고 이제 요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제품에 이제 음에 몇개 코맥맥이 나는거 그걸 이제 잡아 가지고 지금 붙여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택배로 붙이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죠 자 보세요. 자 이 서츄홈 폴이 이제 요렇게 특수 제작된게 있습니다. 제작된게 있어 가지고 요걸 이렇게 넣고 맞은편에 양쪽을 이렇게 딱 끼워 가지고 이렇게 딱 끼워 가지고 악기를 박스에 딱 넣어 가지고 보내드리면은 한국 어디서나 제가 해외에서 물건 들어올 때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새 제품 수입할 때 이런식으로 들어옵니다. 자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 어느 분은 그 가죽을 갖다가 바꾸는데 돈이 뭐 엄청나게 든다고 담보를 손질하느라 돈이 엄청나게 든다고 그렇게 방송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께요. 오늘 아까 방금 저 제품은 전부 다 해서 10만원의 수리비를 받고 어 지금 수리를 해 가지고 이제 택배로 보내드릴겁니다. 그러니까 저 내용은 뭐냐 하면은 자 보세요. 자 이게 그 리더 인데 이 리더의 가죽이 이렇게 이렇게 젖혀지면은 요렇게 젖혀지면은 100% 코맹맹이 소리가 납니다. 자 한번 젖혀 볼께요. 자 이러면은 이렇게 뜨가 있는 오래된 악기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런 이런 경우는 100% 코맹맹이 소리가 납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도 보이시죠 자 이렇게 조금씩 떴죠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떴을 때 이건 100% 코맹맹이 소리가 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오랜 시간 오랜 시간 특히 그 보관을 잘 하시면 괜찮은데 스키차인데 잘못 보고 나시면은 이렇게 뜹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걸 잡아 주느냐 자 보시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 드렸지 이걸 뜯어 가지고 통째로 이걸 갖다가 뜯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뜯어 가지고 교체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다른 걸로 교체해 주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음 이게 요즘 보면은 폴베린이 저것도 열어보면은 안에 안에 그 비닐 비슷한 제품이 되거든요. 특수비닐이 되어 있는데 자 특수비닐이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은 요즘 많이 이 가죽제품을 피역제품도 이 담보도 여러가지가 나옵니다. 이 담보도 이 담보가 조금 질이 안좋은게 있고 이건 좀 질이 안좋은거네요 안좋은게 있고 그리고 아주 고급의 양질의 가죽이 되지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양질의 가죽을 갖다가 되어 줬을 요렇게 되지가 있을때 이 제품을 일일이 다 뜯어 가지고 교체할 필요가 없이 제가 그 하는걸 내가 한 몇 년 전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자 보세요. 안에 가죽 완충제를 대고 양쪽에 대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가죽 완충제를 사용하고 가죽 완충제를 사용하고 자 이 완충제 그 특수한 완충제가 있습니다. 이런게 이런게 있어 가지고 이걸 바르고 이렇게 하면은 자 바닥에 붙습니다. 이렇게 완충제를 자 그리고 이제 이 완충제를 살짝살짝 이렇게 다려주면은 이렇게 다려주면 이게 내 노하우 인데 이런거 오픈하면 안되는데 자 우리나라에 이렇게 수리하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구할 수 없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신뢰되는 이야기구요 자 그리고 자 이 지금 이 가죽이 굉장히 고급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은요 구입하시려면은 이 아코디온 하나에 전체에 가는 제품 전체에 소요되는 가죽이요 한 50만원 40-50만원 합니다. 이게 자체가 그래서 그 이태리에서 이제 거래되는 것들이 그래요. 이태리의 피역이 유명하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물장한 걸 갖다가 이거 뜯다 해 가지고 이 뜯어 가지고 뭐 본드 칠해 가지고 거꾸로 뒤집고 이라든지 그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가죽 완충제를 해 가지고 살짝살짝 이렇게 다려주면은 이렇게 다려주면은 이게 원위치가 됩니다. 그대로 탄력이 탄력이 유지가 되요. 이런 식으로 수리를 해야지 제대로 수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코맥맥의 소리가 잡아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가능하면은 저는 뭐 이 가죽 비싸죠. 이 비싸니까 못쓰는 겁니다. 거짓말 하지 말아세요. 이거 비닐 개통으로 특수비닐을 하지만은 그거는 한번 해 봤자 뭐 30달러 이래 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 400달러 뭐 500달러 이래 해요. 이거 전체 바르는 게 비싸서 안 쓰는 거지 뭐 지리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태리 사람들이 뭐 바보입니까 왜 이 비싼 걸 갖다가 갖다 썼겠어요. 왜냐하면은 습기 보호라든지 여러가지의 장점이 있으니까 이걸 썼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그 가죽 완충제를 이용해 가지고 잡아주면 간단하게 잡아준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요거 보세요. 요 요 제품은 아주 오래된 제품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 제품을 리드 안에 이 가죽들이 조금씩 쳐졌죠. 이렇게 그러고 이 제품은 썩 가죽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싸고 좋은 가죽을 안 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어떤 가죽을 쓰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거 꼭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내 악기가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죠. 고급 악기 측이 뭐 연습용으로 내가 부담없이 쓴다고 한 돈백만 미만 주시면은 관계 없습니다. 없는데 악기라는 것이 평생 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렇게 핸드메이드 리드에다가 이렇게 고급스러운 걸 갖다가 가죽을 붙여놨는 옛날 제품입니다. 이거는 한 60, 70년대 80년대까지의 제품인데 이런 제품은 굉장히 고급을 써놨기 때문에 손상이 별로 안 갑니다. 이 리드 자체가 리드 자체가 이 나무도 굉장히 특수나무를 써놨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내가 내 악기가 한 5년만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점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모르니까 안 하죠. 그리고 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가 싶어 가지고 컵을 먹으시는데 그냥 뭐 한두 개 코맹맹이 하는 거 정도 같으면은 점검비 2만원에다가 뭐 한 3만원이면 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수리비에 대한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뭐 이걸 전체로 다 갈면 돈이 엄청나게 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전체를 다 갑니까? 갈 일이 없죠. 이렇게 손보면은요 이 좋은 악기를 왜 뜯어내고 쓰도 못하는 담보로 가꿉니까? 쓰도 못한다는 표현은 좀 그 하지만은 이 좋은 고급스러운 게 붙어 있는데 이걸 뜯어내고 어떤 수리하는 사람들 보면 요즘 이상하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비닐도 다 같은 비닐 제품 그게 아니고 그 옛날에 그 어떤 악기들은 혹시 그런 거 갖고 있으면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쪽에 밑에 점적으로 이렇게 점적으로 내려가면 이거는 핸드메이드 리더입니다. 요즘에 점적으로 가면 새카맣게 비닐 비슷한 거 이렇게 해 놓은 거 있어요. 자 그거는 특수한 소재입니다. 그거는 그 고가의 악기들 뭐 보면은 그런 게 돼지가 있어요. 그거는 그 아프리카 쪽에도 나는 거미줄을 갖다가 고가에 사가지고 그 엮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붙여 놓은 겁니다. 그런데 습기도 예방하고 질기고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아코디언의 생명 리더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 외장을 자꾸 생각하는데 외장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리더가 어떤 리드가 들어가 있느냐에 그 아코디언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리드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 나무 재질도요 옛날에 만든 것은 금방 일반적인 재질이 아닙니다. 특수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굉장히 탄탄하고 좋은 재질로 되어 있어요. 이런 나무 재질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아주 싸구리 나무고 금방 망가지는 나무들이고 이거는 이제 그 스캔달리에서 뽑아 낸 건데 옛날 6, 7, 7, 7년대에 나온 건데 이 나무가 굉장히 탄탄해요. 탄탄해 가지고 변형이 안 생깁니다. 아무리 오래 지나도 자 그래서 이런 걸 100년을 내다보고 만들었죠. 이런 아키들은 그리고 이 리드도 굉장히 고급이 스캔달리 스캔달리나 옛날 아키들은 핸드메이드 리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고 전부 가죽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공포감을 처리비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일반적인 점검하고 아까 내가 폴베르닉 가죽 손목 보호대 손목 보호대 손목 보호대 손목 보호대 이런거 있죠. 손목 보호대 손목 보호대 손목 보호대 갈 수 있도록 제가 제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끼워줍니다. 끼워줘요. 아까 폴베르닉 저것도 교체해 줬는데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어깨끈이 망가져 가지고 하고 코맥맥이 한 두개 고쳐 가지고 돈 10만원 받고 지금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공포감을 가지실 필요 없고 한번 점검하는데 작게는 2만원 체아 2만원 한번 뜯었다 하면 점검비 2만원 받습니다. 해 가지고 몇개 고치고 하면 뭐 그것은 1,2만원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느 코맥맥이 소리가 난다 하면 자 그래 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저 에이스 시설입니다. 거창하죠 뭐 공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근데 이런 공구를 다 씁니다. 뭐 콤브리저차도 있고 보르방도 있고 악기를 수리를 하려면 한두가지 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칠도 해야 되고 자 뭐 깨지면 뻗해도 먹여야 되고 그래서 그 수리를 아예 그 제가 지향하는 수리 어떤 것을 지향하느냐 하면 자동차 리모델링 하듯이 튜닝 한다고 하죠. 그런 하듯이 악기도 완전히 튜닝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뭐 납땡기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구매를 하고 지금도 계속 공구를 장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음 가다란 점검은 2-3만원이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코맥맥이 소리 몇 개 나는 거는 3만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점검을 해 주시고 반드시 5년 4-5년 되면 한번 점검을 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담보가 이렇게 쳐져요. 쳐지는 거를 자 보세요 아까 쳐진 거 다 붙었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붙여지니까 간단하게 공정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돈을 많이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4-5년 된 악기들 반드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그 저기 수원 분점을 낸다 하니까 수원 분점을 내면은 그러면 구미는 안 합니까? 하는데 아닙니다. 구미도 합니다. 구미도 하고 제가 수원하고 구미하고 구미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제가 전체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끝으로 제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 버튼 꾹 한번 눌러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향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수리 리몬레일링을 하는 기사가 되는게 꿈입니다. 그리고 저는 단순하게 국내에서 어떤 그 에이스를 하겠다는 이런 개념 보다는 공장하고 연계해서 부품을 조달 받고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